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여명이 뜰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려면 울트라 신 빨리빨리 GS25로 오세요 울트라 신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오늘 아역배우 김양기 대학교 입학 아 김양기가 대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와블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1990년 그 근처의 최고의 노래죠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와 보랏빛 향기 투톱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아역배우 김양기 씨가 19학번으로 19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아역배우인 줄만 알았던 김양기 씨가 20살 성인이 돼서 19학번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군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채딩창에 김양기 부르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다루죠 김양기 씨와 같은 2000년대생이 태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계셨습니까 왠지 나는 그대로인데 훌쩍 커버린 배우나 조카들을 보면 세월이 흐르는 게 확 느껴지고 마찬가지죠 김양기 씨를 비롯해서 대학생이 되는 배텐 청취자분들 모두 입학 축하드리고요 대학교 친구들에게 인싸가 되고 싶으면 배텐 전파도 많이 하시고 힙하잖아요 0889님 성재형 소티 제발 제작해서 팔아주세요 돈은 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오늘은 월간 코너로 돌아온 더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하는 날입니다 한 달간 풀지 못한 재고 선물들을 다 풀 거니까 개탄 기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본방사수 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목요일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보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코너 전에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성제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닥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엑스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알펜시알리조트 스키장에서 숙박 및 워터파크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오늘 소티를 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씨로기님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그리기 당첨이 되셔서 이걸로 티를 제작했습니다 티셔츠 받고 싶은 분들은 응모 많이 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배성제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민구닷컴 노랑통닭 호시기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구 조연입니다 주풀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갈비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민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할 때도 난민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민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민구 닷컴 어머 너도 난민구 입었구나 배체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액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젠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파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고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새르륵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정후님 올해는 꼭 야구장을 직관하려고 하는데 성재형은 직관 자주 하시겠죠? 그렇게 꿀잼인가요? 라고 왔습니다 야구장 직관 좋죠 저도 지나치지는 자주는 못했습니다 야구장은 축구 직관도 좀 하시고요 0021님 롱패딩을 엊그제 사서 땀 흘리면서도 입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3월에 롱패딩이 꿀이에요 땀도 슬쩍 나고 그러면 봄기운도 롱패딩 안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꽃샘추위 왔을 때 다들 와들와들 떨고 그러면 겉바 롱패딩을 왜 그렇게 빨리 벗었어? 라고 비웃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오프님 지금이 싸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싸요 하나 장만하시고 땀냄새만 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롱패딩에서 땀냄새가 나면 봄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죠 피채초는 살아있다님 아이디어가 이게 뭐예요? 배극곰의 콧물 쩌는 쩝쩝이님 형 감기면 고개를 크게 끄덕여줘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코트 깃을 여미고 있어서 감기 걸린 거 아니냐 걱정하신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오늘 광화문에서 리허설 때문에 좀 추운데 오래 서 있었더니 조금 냉기가 느껴져서 땀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기 아니고요 감기 잘 안 걸려요 강합니다 내일 3.1절 100주년 기념식 꼭 아침에 봐주시고요 강형선님 인맥 넓히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동호회가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축구동호회 최고입니다 9879님 요즘 피부관리하려고 수분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바르고 1분이면 얼굴에 다 흡수되네요 원래 이런 게 맞겠죠? 얼마나 건조했으면 그게 싹 스며들었겠습니까? 자주 발라주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주간 코너에서 월간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배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선물들을 탈탈 털기 위해 준비한 재고 떠리 퀴즈쇼 오늘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슬쩍 발만 당가도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요 일단 한번 참여해보시고 선물도 타가세요 2부에는 본방사수 깜짝 전화연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물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밀당 코너를 간만에 진행합니다 정말 쓸데가 많고 활용할 가치가 많은 백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냐 정말 쓸데없지만 한정판으로 힙하게 나온 배성재 소티 일명 뚠티냐 백화점 대 뚠티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전화통화하고 선물 갖고 싶다 하는 분들 오늘 내가 왜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지 한 줄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방금 100만원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10만원입니다 감기인가? 10만원이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네요 운전하다가 차 세운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 정도면 당연히 저도 백상을 하겠습니다 티 100장 저도 백상이죠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냐 뚠티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2부에서 전화드릴 거니까 내가 왜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지 한 줄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만 받겠습니다 만원짜리 상품권대 소티여도 상품권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 음 그렇군요 5천원짜리여도 소티다 아니 백화점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자 또 행시 오래간만이죠 이 코너가 월간 코너로 바뀌면서 아 N행시 사라져서 아쉽다 폐지되서 아쉽다 하신 분들인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행시 자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긴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오마이걸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불꽃놀이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듣고 왔습니다 빅픽쳐로 삼행시를 부탁드렸는데요 4198님 빅성재 픽미 처비뱅가즈아 이오프님 빅코성재가 피방에서 처묵처묵 마루구님 빅라디오 베텐 픽션도 환영 쳐낼 것 없는 비참 4481님 비켜주세요 피나요 철철 나요 무섭네요 5797님 빅사이즈 입어서 다이어트했더니 픽 쓰러졌음 철양하네 에라이 고척돔 허사장님 빅사이즈 피자집 쳐들어가는 성재영 꽃발간 배춘기님 빅사이즈로 뚠티 제작했나요 피팅감이 좋아 보이네요 배영 처분하는 거죠 그거 바다라뚠뚠빔님 빅몸뚱이가 픽 쓰러질 것 같아요 철양해 보여요 형 유니니님 빅스타는 피카츄랑 처키지 뚠뚠한 배성재코는 언제나 아름다워님 이런 아이디는 걸러주세요 빅라디오 베텐 픽해주세요 저를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뽀라구님 빅라디오 베텐 피카츄 승희 섭외 3월 첫 주 일요일 출연 네 맞습니다 프로미스님 빅선물 줄게 픽은 니가 해 사실 제고 처리 니코 크더마님 비구슴 픽픽 쓰러지는 청취자 처음 듣는 즐거움 붐붐파워 9616님 빅라디오 간 피채촌 아이돌 섭외 왜 안해줘요 처엉하 불러줘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볼까요 드릴 분들이 없는데 4198님 4198님 하나 드리구요 4481님 그리고 5797님 드리고 윤인희님 하나 드리구요 9616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고인물들은 나중에 자 그러면 이번엔 음악방송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음악방송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등 각종 TV 음악방송을 통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을 커버해서 부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짜깁기 해서 한 소절을 들려드릴 겁니다 사랑했지만의 하이라이트 부분 한 소절을 잘 듣고 누구누구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지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명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했지만 하이라이트 한 소절을 들려드릴 테니까 과연 누구누구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지 잘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 살 수 없어 네 자 채팅창에 다 권혁수라고 혁수 또 혁수 또 권혁수 또 또 권혁수 라고 부르셨습니다 멋있네요 이 노래를 그냥 끝까지 듣고 싶은 느낌까지 드는데 자 저는 이렇게 나눠서 노래를 가수들이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메들리 같은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 살 수 없어 네 자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원곡이죠 이걸 커버해서 부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짜깁기에서 들려드리는 건데요 누구누구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지 총 네 명인데요 네 명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민트님 왁서구 배성재 권혁수 박달수 배디 귀화 추진단장님 배디 뚠디 뚠뚠디 뚠뚠뚠디 차단했어요 동대문 닭고기님 캐파 사리 카바에로 졸라 첼시의 사건의 사효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캐파가 대단하게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감을 조금 더 쉽게 잡으시라고 2단계 힌트를 드릴게요 다른 부분 한 소절을 같은 가수의 순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덜할 수밖에 그대의 사랑을 했지만 좋습니다 원라이프님 차범근 차두리 차세찌 한채야 라고 했습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당첨자에게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원곡을 듣고 2부에 정답 발표합니다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참 똑똑한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2월의 마지막 날도 탁한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밤인 지금도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른 상태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쁜 수준으로 공기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인데요 3일절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 전북에는 매우 나쁜 단계가 지속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은 피해 주셔야겠고요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일불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객마음 내 맘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사랑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은 배성재의 텐 줄여서 베테리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뭐라도 안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은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의 음악방송 능력자님들 각종 TV 음악방송을 통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커버해서 부른 가수들 목소리를 듣고 누구누구의 정답이 들어있는지 누구누구의 목소리가 들어있는지 순서대로 맞춰달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이승기, 김조한, 김현우, 김경호였습니다 이승기, 김조한, 김현우, 김경호 1등으로 보내신 분이 9446님이고요 2등은 6218님 그리고 3등으로 보내신 한경화님 그리고 0990님 3609님까지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스민트님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지 107.7kg 배둘기의 낭만시대라고 하셨는데 네, 103.5고요 낭만시대는 배성재 남이춘님 피티했지만 네, 가사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상이냐 뚠티냐 치열한 밀당코너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1부에서 예고해드린대로 백상과 뚠티가 걸린 밀당코너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정말 쓸데 많고 값어치가 높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냐 정말 쓸데 없지만 한정판으로 나온 배성재 소티 일명 뚠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 100% 선물을 주려고 만든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받자마자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크게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을 선택하시면 바로 전화가 끊기고 뚠티를 선택하시면 배알단으로 인정해드리고 짧은 통화의 기회도 얻게 됩니다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는 뚠티를 보내드려요 여성 사이즈도 있습니다 M 사이즈도 있고 L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가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작은 건 없대요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검정색이고요 저랑 전화 통화도 하고 뚠티도 겟 하고 싶은 분들 꼭 통화를 해야만 하는 한 줄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만 받겠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사이즈를 다양하게 뽑았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받을 사람도 없는데 고급 걸레라고 하신 분 있고요 트리플 엑스 사이즈 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그딴 걸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10만원 대 걸레 뭘 선택할 거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자를 보내신 분들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1052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소티 입고 너튜브에 배국가 커버곡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요 배라버니 정말요? 속을 것 같아요 4147 4711님 85년생 소띠 5월 12일 황소자리 축시에 태어난 배성규입니다 소티 주세요 음 황소자리시네요 5월생이시고요 네 배성까지 이름이 같네요 네 9830님 매일 홀로 공부만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접점이 없어서 말주변이 점점 사라지네요 소티 받으면 배텐을 주제로 스몰 토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발 라고 하셨네요 이분한테 해볼까요? 9830님 음 말주변이 점점 사라진다는 분이 있는데 음 말주변 없이 그냥 백화점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9830님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소티 가자 오 시작부터 소티를 뚠티를 선택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9830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 가능합니까? 어 그 제 신상이 나가면은 공부하는데 음의 세기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부 중이시군요 이명 김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김이요? 익명 김으로 하겠습니다 익명 김님 네 네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아 저 꿈이 생겨서 네 그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수능을? 네네 그러면 운동하면서 배텐을 듣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요? 네네 오 그러면 지금은 수능을 원래 볼 나이는 아니고 좀 지났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네네네 예 예 그렇군요 이거 뭐 사실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아 그죠 예 무슨 일 하시려고요? 아 저는 그 그 저랑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여행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대에 가서 아 어 네 의대에 네 부사가 되어서 좀 돕고 싶습니다 이야 멋있는 분이네요 채딩창에 그 예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딩창에 진짜 말주변이 없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김메딕이 되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메딕 자 어쨌든 올해 그러면 엄청 달리셔야 될 텐데 소티 보내드리고요 네 고소한 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게 그러세요 배텐 주제로 한 스몰토크로 인사로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메디킴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2191님 배리 전화주세요 배텐 전화하는 방송마다 생방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티 받고 싶어요 그러셨고 9696님 뚠티 갖고 싶어요 대한솔로 만세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9696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 9696님 대한솔로 만세 너무 슬픈데요 음 음 좀 전에 김메딕님은 소티 위에 하얀 것 가운을 입을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대한솔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2연승을 기록하게 됐는데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이모씨라고 합니다 아 익명으로 네 네 배텐이 부끄럽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아 바꿔 말하면 부끄럽다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사실 지금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갑자기 제 그게 나와가지고 네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솔로 만세라고 하셨는데 네 솔로신가요? 평생 솔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후여친이나 후신부 꼭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솔로 만세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대한솔로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귀침까지 하셨는데요 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뚠티를 노리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어 분위기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부 자 아이유의 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백상 대 뚠티 하고 있는데 제작진이 당황을 했어요 예상밖의 초반 뚠티 인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왜 이러죠 갑자기? 음 그동안 백화점 대 남이춘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백화점에 승리를 했습니다만 뚠티가 그렇게 갖고 싶었나요? 네 네 아 그래서 제작진이 좀 더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뚠티를 받으려면 연결이 돼서 이행시도 성공해야 된다 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그 백화점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 2539님 말주변이 있습니다 뚠티 입고 상견례 가자! 라고 했습니다 0972님 여자친구는 N행시로 상품 받는데 저는 뚠티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뚠티 자취방님 6455님 말년이형티도 있는데 소티도 컬렉하고 싶어요 진짜 뚠티 가져가고 싶은 분들인 것 같은데 음 이분한테 볼까요? 2539님 진짜 뚠티 입고 과연 상견례를 할지 2539님 본인 말주변이 있다고 했는데 어 채팅창이 커플한테 왜 하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잖아요 네 아 이거는 그냥 헌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2539님 여자친구는 N행시로 상품 받는데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노린 헌터신지 아니면 그냥 능욕을 하신 건지 예쁜 사랑하시고요 채팅창에 거봐 커플한테 뺏겼다고 의구 답답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극혐이라고 분하다 하하 자 1052님 맨날 롱패딩만 입고 다녔는데 따뜻해지면 입을 옷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롱패딩 다음에 바로 뚠티는 좀 그렇지 않나요? 5678님 오늘 소티 준다고 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백화점은 갈 일이 없어요 5678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근데 그 커플 목소리가 커플 만세라고 외치였던 건가요? 엄청난 분노가 침이는군요 자 5678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백화점 가자 진입장평을 높이니까 바로 백화점 쪽으로 쏠리네요 그럼 그렇지 2대 2가 됐습니다 동점골 들어갔습니다 6232님 뚠티 공개 첫날부터 뿌리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화주세요 이분한테 바로 해보겠습니다 6232님 뚠티 공개 첫날부터 뿌리는 날만을 기다렸다 이거는 그래도 그 만들어서 뿌리는 날을 기다렸다는 거 보니까 배텐을 쭉 듣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음 진입장벽을 높였더니 다들 네 네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요 자 일단 이행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서울사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 네 네 뚠티를 받아가신 분들은 다들 익명으로 하시고 네 떨려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공개 불가능인가요? 네 아직 이제 취직하겠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공개 첫날부터 이걸 기다리셨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기 어떠신데요? 그냥 약간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좀 매력적입니다. 입고 다니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싸요. 자 대구에서 오셨으니까 대구로 이행시 드릴 테니까 꼭 성공하시고 받아가세요. 대구에서 와서 구로 디지털 단지 입사하고 싶다. 자 뚠티 드릴 테니까 올 한 해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꼭 취업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뚠티가 3대2로 다시 한번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3167님 다음 주 군대로 떠나요. 뚠티 입고 논산 가고 싶어요. 아 이분 해야겠네요. 바로 군대 가시는 분. 입대하신다는데 3167님 진짜 뚠티 입고 논산 가서 인증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진짜 군대 제대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7님께 채팅창에 주작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거 선임이 뺏어간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3167님께 그거 입고 가면 고문가 안된다. 선임이 베텐로 백화점 대 백화점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아유 큰일 났네 3167님 진짜 군대 가시나요? 네 저 이제 3월 7일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그냥 익명 네 김 군인이라고 해주세요. 김 군인 네. 군대 가 있는 동안 발송될 텐데 어떡하죠? 어? 이게 발송 일주일 내로 되는 게 아니었나요? 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 발송을 하게 됩니까. 훈련소에서 받고 제가 이제 자대로 갈 때 선임분들에게 입고 재롱 키우면서 한번 입분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 고문관 확정이 될 텐데 네. 네. 저희가 어쨌든 혹시 가시기 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아 네. 꼭 입고 가실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제정신이냐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 미필 같은 소리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관심병사 100% 확정이라고 하신 분이 그냥 조용히 백상줘서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행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일단 군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군 아 네. 주십시오. 군 군대 가서 인 인간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입대하는 분에게 뺑을 칠 수 있겠습니까.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3월 꾼본 한 분이 탄생하셨군요. 채팅창에 합격이라고 슬프다. 잘 가라. 인간 될 것 같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팅창에 사람 안 변한다. 네. 상병 때쯤 변했다가 병장 때 다시 입대 직전으로 돌아가요. 3323님. 형 전 죽어도 뜬티요. 안 속고요. 0973님. 뜬티 입고 결혼식장 갈래요. 오빠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으면 정말 바보죠. 예. 바보 한번 대볼까요. 0973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뜬티 입고 결혼식장 간다. 본인이 신부가 아니라 하객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신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뜬티 입고 결혼식장을 간다. 채팅창에 성재 정독껏 속아라. 속으러 간다. 여보세요? 백화점 대 뜬티. 하나 둘 셋. 백화점. 그놈의 오빠에 넘어갔다고 하신 분이 있고 축의금 벌어가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민폐보소. 5788님. 곧 뜬티 입고 방송 탈 예정입니다.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에 나갈 건데 뜬티를 보내주시면 입고 뛸게요. 정말요? 이건 좀 설레네요. 5788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88님. 마라톤을 과연 이거 입고 뛸 수 있을지.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재질로 뽑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 어차피 번호표로 가릴 거다. 그냥 검적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보이게 해주세요. 뿔만이라도. 코까지라도. 여보세요? 백화점 대 뜬티. 하나 둘 셋. 뜬티. 다들 진심이시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살군요. 네. 닉네임으로 할게요. 닥터 제이. 닥터? 제이. 제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저기 인터넷상에서 주로 쓰는 닉네임이에요. 닥터 제이님. 채팅창에 땅굴에 계시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땅굴 맞으시네요.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나가세요? 저희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생활인 마라톤이라서 긴 거는 아닌데 짧은 거긴 한데 일단 입고 나가면 저기 뭐 카메라 많으니까 한 번 비춰주겠죠 뭐. 아 진짜 설레네요 이건 좀. 많이 보일 수 있게. 번호표도 좀 잘 다시고요. 네. 네. 꼭 이행시 맞춰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으로 이행시 드릴게요. 방송이요? 네. 아 근데 너무 울려가지고 채팅창에 다들 간첩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 간첩처럼 생기긴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방. 방송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송. 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송. 송.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아 이거 탈락이 돼버렸네요.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아 이분은. 아 이거 대구 국제라나텐데 입고 뛰시는 거 보고 싶은데. 제작자한테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그룹. 빠바, 빠바통신 딸기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치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액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젠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OSBS 파워. 배성재의 텐. 오늘은 오랜만에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해봤습니다. 더 지니어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엄청 준비해놨는데 많이들 못 받아 가셨네요. 마지막에 연결되신 닥터제이님 마라톤 대회 꼭 인증 방송에 나오시길 바라면서 뚠티는 제작진과 제가 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끼리 아저씨님 팩트 남자들은 진성 배할단이다. 팩트 배할단은 말주변이 없다. 하셨습니다. 데끼리 아저씨? 제 얘기한 거 아니죠? 아무튼 오늘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희가 뚠티나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놓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오늘 끝곡은 세정 꽃길입니다. 예안 꿈꾸세요. 예안 꿈꾸세요.